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생각해놓은 책은 동양인과 서양인에 대해서 비교한 책인데요 특히 극동아시아, 특히 한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중심으로 한 극동아시아와 미국이나 캐나다 중심으로 한 서양인의 생각을 비교한 책입니다 특히 사회심리학 접근으로 접근해서 분석한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재미있는 실험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게 책에 보면 원숭이, 그리고 팬더, 바나나 그래머를 보여주면서 실험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장 관련 있는 것 두 개를 연결하세요, 묶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대학생들은 상당수가 82% 이상이 뭘 묶습니까?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묶었습니다 왜입니까?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대로 똑같은 실험을 어제 미국 학생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교포도를 제외하고 미국 학생들을 제외했을 때는 또 상당수의 학생들은 어떻게 묶냐면 원숭이와 팬더를 묶었어요 왜 그럴까요? 같은 포유류 때문에,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동양인과 서양이 어떻게 생각이 다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서로 어떻게 이해하는가도 잘 보여주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대만 학생들 상당수는 어떻게 합니까? 관계 중심으로 설명해요, 모든 걸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자기 개인 특징이나 범주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와 여러분은 상당수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 이름은 최연근이고요 지금 어디에 있고 공부하고 부모님은 누구이고 어디 살고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는지 누구와 친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이렇게 보통 관계 중심으로 관계망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통 정의합니다 서양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마이클, 나는 마이클이라고 하고요 이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어떤 운동 좋아하고 자기 특징을 가지고 다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 특징 중심으로 보통 설명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어떻게 정의할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놀랍겠죠? 그렇다고 제가 안 물어볼 저도 아니죠 제가 한번 학생들에게는 좀 그렇고 우리 교수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안교성 교수님 한 번 교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대답이 좋습니다 왜 대답이 좋을까요? 제가 미리 부탁했거든요 예, 짜고 치는 고수들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면 다 당황스러우니까 예, 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한데 하여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본문으로 돌아서 에베소서 2장은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가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우리가 누구였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자였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넘어와서는 그렇지만 국룰하신 하나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우린 하나님께 만드신 바이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선한 위에서 지연받은 자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서를 정의하면 어떻습니까? 2장 1절에서 10절은 보면 우리가 원래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만들어진 하나님의 새롭게 지연받은 자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있는데 포이에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이에마를 단어로 사용하겠습니다 포이에마가 무엇입니까? 찾아보면 작품이고요 또 창조물이고 시인들과 관련해서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밤새도록 고민해서 식구를 택해서 만든 시라고 말하고요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이 뉘앙스를 잘 살려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스 2장 10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한 것인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하나님의 작품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같이 놓고 본문을 봐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빛을 창조하시고 공창을 만드시고 육지열을 만드시고 해 달 별 모든 걸 만드시고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드시죠 특히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화화를 만드시는데 흙에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냥 말씀으로 툭 짓지 않냐고 어떻게 하십니까? 몸소 어떻게 하십니까? 흙을 빚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것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담과 화화 그리고 저희들은 누구입니까? 그건 단순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땀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숨길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통 원치 않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입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물론 가끔씩은 보면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추상화 같은 작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품이라면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품과 상품 사실 이건 한 글자 차이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작품은 무엇입니까? 어떤 작가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창작 활동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열의 아홉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똑같은 게 넣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게 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르고요 다르니까 당연히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미켈란치의 천지 창조분석 이거 1등 또 다른 거 보면서 레오나드 다빈치 작품석 이거 2등 이렇게 매기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천지창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작품 나름대로 모나리자 나름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잘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반대로 상품은 어떻습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제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당연히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성비나 디자인과 욕구에 맞는가가 소비자 욕구에 맞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뜻하지 않게 제가 핸드폰을 새롭게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아내와 제가 어떤 게 내게 가장 맞는지 가격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지 성능 면에서 가장 우리에게 맞는지를 모든 걸 놓고 가격을 다 비교해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걸로 보통 선택하게 됩니다 상품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작품은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상품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비교에 통해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한 일을 위해 만드신 그 목적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거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비교는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지도 않지만 비교의식은 또 비교의식은 저와 여러분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위에 보면 사울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왕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망가져요 망가지다가 나중에는 어떤 인생 삽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다윗 죽이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그 본문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어디에 다 나오냐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8절, 9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본문 한 번만 보여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그가 더 얻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9절에 보며 주목하는데 왜 주목합니까? 사랑스러워서 주목합니까? 아니요 죽이려고 주목하는 거죠 이 주목한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은 주님의 인생 상관없고요 다윗 죽이는데 자기의 온 인생을 갖다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시간, 재능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지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사울왕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온대간대 없어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온 인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혈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의 나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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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보면 우리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그 비교의식을 이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절망의 나락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인 우리들은 결코 상품이 아님을 알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원하우고 바라없는 것은 사실 사순절인데 제가 오늘 본문에 말씀 택한 이유는 사실 원래는 다른 거 하려고 하다가 고민 고민하다가 우리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수업하다가 많이 느껴가지고 사실 이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하우고 바라없는 것은 하나님께서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으니까 감사함으로 알고 작품의 인생 살아가고요 비교함으로 괜히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자신을 상품으로 전락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영국에서 어떤 한 손님이 택시를 탔어요 택시가 목적지까지는 갔습니다 갔는데 택시기사가 너무 많이 잘 도와줬어요 짐도 많고 이런데 짐도 많이 도와주고 내리는 거 도와주고 이래서 택시비를 하고 팁을 주려고 이렇게 손을 끄고 호주머니 있는데 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려고 하다가 호주머니에 뭐가 있냐면 넵킨이 한 장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넵킨이 하나 딱 발견되어서 넵킨에다 갑자기 뭐다가 쓱쓱 그리는 거예요 한 10초 정도 그리고 갑자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택시기사에 던져줍니다 하시라고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상어가 있고요 해골이 있고요 택시기사가 어떻겠을까요 여러분이 받으면 어떻을까요 당연히 놀라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장난치나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자기 택시 옆에다가 쳐박아두었습니다 뭔지 모르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작품이 보통 작품이 아닌 걸 그때 알았어요 오히려 전시회에 갔는데 비슷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시 자기 택시를 뒤집니다 그래서 넵킨을 다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경매에 올렸습니다 보냈어요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되었을까 이게 2012년 기준으로 5,000파운드에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마음은 지금 오늘 환율 계산해보니까 810만원입니다 이 랩핑인 한 장이 얼마일까요? 10원도 안하고 1원도 안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데미안 헐스터라는 영국의 최고의 작가야 최고의 작가가 손이 10초가 지나갔는데 10원짜리가 800만 5,000파운드가 되나 작품은 이런 거예요 넵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넵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넵킨 같은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비록 우리 인생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작가가 위대한 작가가 한 번 손을 거쳐가면 서쳐가면 넵킨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작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은 넵킨 기념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작품으로 보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질인 넵킨의 종이쪼가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만드셨는지 누가 나를 그리셨는지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물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불러주시고 주 앞에 사역자로 불러주신 감사물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얻을 때는 우리 인생이 넵킨 같아서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넵킨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손을 터치하시고 만지시면 그것이 그냥 넵킨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작품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음을 알고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